군의 신분으로서 군의 대표로서 거기다 나라의 대표까지 해서 그렇게 떴다는 거에 저 자신한테 굉장히 자랑스럽고 생각보다 부담감이 있었긴 했지만 그래도 되게 달콤한 시간이었던 것 같았습니다. 근데 막상 끝나니까 좀 허탈하기도 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. 달콤한 시간이라서 너무 무조건 축하해요. 제가 어렸을 때부터 동경하던 외국 선수가 있는데 러시아 이리아 코발척이라고 제가 진짜 어렸을 때부터 진짜 좋아하고 닮고 싶었던 선수인데 그 선수를 실제로 보고 지는 거랑 제가 득점한 그 순간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. 국군 체육부대 동기인 상훈이한테 패스를 받아서 득점을 했는데 제가 그 전 캐나다 경기 때 찬스도 많이 만들고 했었는데 득점까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되게 아쉬워서 다음날 훈련 때 그걸 보완해서 많이 했었는데 핀란드 경기 때 그 비슷한 상황이 나왔고 그래서 득점까지 할 수 있었습니다. 꿈에고 이런 것도 뭐 신경 안 쓰고 딱 경기 일부고 경기 들어가면 오직 저희는 단체 종목으로 해서 팀을 위해서 뛰기 때문에 그런 건 신경 안 씁니다. 다 이길 수 있다. 붙으면 나한테 안 된다. 뭐 이런 생각을 갖고 다 합니다. 이제 뭐 새로운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. 지난 4년은 그 시작을 위해서 노력한 거 준비한 거라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앞으로 저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대한민국 와이사키도 그렇고 이번이 시작으로 점점 더 세계적으로 커가는 그런 시작이 될 것 같습니다. 이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